먹을만하니? 예, 아주 맛있습니다. 기특하구나. 입맛이 까다로운 줄 알았더니 이런 음식도 다 먹고. 나으리! 어찌 그따위 천한 도종놈 자식을 감싸십니까? 그게 분에서 얘까지 따라온 게냐? 나리 같은 분 때문에 반상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반상의 기강? 도령, 양반이면 양반답게 처신을 하는 것이 진정한 반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강인 게야. 아드님께서는 천한 놈 앞에서 양반인 저를 망신시키셨습니다. 나 이놈! 참으로 맹랑하구나. 스스로 한 짓이 부끄럽지도 않느냐? 이놈이라뇨! 양반이면 다 같은 양반인 줄 아십니까? 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? 한성판인, 변식어른의 자식입니다. 뭐라, 변식? 그래. 당장 그 아버님께 이혼호를 만났다 전하거라. 예, 그리 이릅죠. 각오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. 정우야. 정우야. 아아아. 아아아아아. 아아아앙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